다음 순서는 복음의 기쁨 순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궁금은 복음의 기쁨에 관하여 이 시간 조미년 요셉 신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카토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저지 팔리세이드 팍 마이클 성당의 조미년 요셉 신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온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복음의 기쁨 시간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기쁨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마음속으로 감동을 받고 은혜로 왔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기쁘게 살아나는 걸 보고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성령께서 너에게 역사하신다. 복음의 기쁨에 교황님의 책을 놓고 성령께서 너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이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움직여져 본 것은 신학교 생활을 한 이후로는 참 오래간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의 기쁨을 정말 의도적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하고 싶었던 것은 이 복음의 기쁨을 꼭 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하고 저에게 소중했던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교황님께서 오셨어요. 교황님께서 오셨어요. 교황님께서 미국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면 교회의 사명은 뭐냐. 교회의 사명은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자비가 우리의 사명이다. 보통 우리가 대자 대비하시다는 말씀을 쓰는데 정말 하느님께서는 대자 대비하신 하느님, 자비로우신 하느님. 정말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모든 일을 향하는 하느님의 대자 대비하신 자비하신 마음과 사랑이 바로 우리 하느님이시고 또 교회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교회가 절대 부자로 살지 말고 교회를 단장하지 말아라. 교황님께서 원하는 교회는 뭐냐 하면 길거리에 나가서 상처받고 넘어져서 더러워지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교회가 낫다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 그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살아라. 이렇게 교황님 말씀이 저에게 놀라운 은총과 은혜로 다가왔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의 기쁨 시간도 끝나게 됐어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마지막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 마리아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님. 마리아 방정식을 말씀하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교황님 말씀입니다. 마리아 방정식이 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방정식, 수학 방정식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요. 마리아님의 방정식이 있다. 이걸로 교황님께서 책을 끝냈습니다. 마리아 방정식은 뭐냐. 곧 사랑의 혁명이다. 교회의 복음화 방식에는 마리아 방정식이 있는데 마리아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온유한 사랑의 혁명이 지닌 심을 발견하고 믿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나약한 이들의 덕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 안에서 강한 사람의 덕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한 사람의 덕은 뭐냐면 정말 강한 사람의 덕은 뭐냐면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남에게 느끼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홀대하거나 깔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깔보고 홀대하면서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별적으로 없는 사람이죠. 오히려 정말 강한 사람은 다른 이들을 사랑합니다. 즉 통치자를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루카복음 1장 52절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리치시는 루카복음 1장 53절 하느님을 찬양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강한 사람이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려고 다른 이들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님께서는 강한 자들을 오히려 내치시고 가난한 이들을 올리시는 하느님을 찬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남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 반말을 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진료를 하고 그러면 자기가 유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에도 아직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다고 믿겨지지가 않는데 강한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다른 이들을 홀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님의 삶이었어요. 주변의 사람을 깔아 뭉개면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마리아님의 겸손함과 온유하심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겸손과 온위를 담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바로 온유한 사랑의 혁명이라니 혁명은 심으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사랑의 혁명으로 해라 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함께해 주신 가톨릭 방송의 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보금의 기쁨 시간을 함께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뭐냐 사랑의 혁명을 해라 사랑의 혁명은 바로 마리아님의 방정식에서 나오는데 마리아님의 방정식은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께 함께하시길 빌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